지금 보시는 블루엔젤입니다. 블루엔젤이고 키가 한 2m 정도 돼요. 요즘 인기 있는 수종이죠.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식재가 되어있죠. 가격은 요게 18만원입니다. 한주에요. 이쁘네요. 보니까. 문구로는 요거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. 요기 연락처하고 제가 위치하고 올려놓겠습니다. 나무는 더 도로죠? 이거 엔젤. 예? 3m과 3m 50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. 3m짜리요? 3m인지 3m 50인지 들어오는데 3m 이상으로 들어옵니다. 그건 얼마 받아요? 3m 50은 뭐 한 80만원, 90만원까지 안되겠네요. 8, 90만원까지 합니다. 네.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요거 지금 2m짜리 18만원 카네요. 지금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내면. 있는 거 18만원이요. 몇조 안되네요. 네. 요거는 몇조 안되네요. 예. 예. 네.